안녕하세요 페리입니다 오늘 햇빛군부클럽 공조 출간 축하드리고요 17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글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전체적으로 코디해주시고 전체적으로 기획해주시는 우리 박수석 교수님께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출간에 참석을 못해서 되게 성공스럽고요 턱에 남긴 것처럼 저는 내일 저녁에 출국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차터그램 쪽으로 나가는 거고 하수처리 시설 관련되어 있는 공사가 있어가지고 장기간 파견, 구조에 근무하게 될 것 같고 종종 이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다양한 기회에 또 출간도 하고 책도 쓰고 또 교류하면서 계속 귀한 인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하고 지금 제주 협제해수욕장 왔어요 밥 먹고 요런 저런 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협제해수욕장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